같이 털어. 뭐 하려고? 아니 전 총을 먹었거든요. 먹었어 벌써? 네. 할래? 총 보고 이야기 드렸어. 짜잔. 어우 낙하산 살아있어. 어우. 어? 여기 잠수 2명. 주먹까지 해. 죽는 거 아냐? 주먹까지 마자. 총킬 먹기. 갑자기 일어나서 점프에 기절해. 흐흐흐. 어? 총소리? 네. 들었어요. 살아야 돼. 오케이. 한 명 기절. 먹샷. 어우. 그 뒤에 하나. 내 옆에. 스크스. 우리 저기 한 명 죽으면 우리 빼고 망가는 걸로. 아 안돼! 아 망했다 진짜. 안 가도 되겠네. 총이 없어. 한 명이 와야지. 한 명이 와야지. 우리는 여기 최고. 해양돌시. 갈까요? 얘 어디 갔어요? 그래. 해양돌시 안 좋은데. 해양돌시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도. 네. 저기가 되게. 애들이 숨어있기 너무 좋아서. 아 숨어있는 것도 그렇고. 돌아다니는 게 너무 필요해. 아 왜 스크스야. 죽이네 어디 갔어요? 몰라요. 집 안에 있나? 저쪽에서 쏘네. 아 친구 살렸다. 아. 뒤에. 뒤에. 권총은 다른 곳이고. 네. 권총은 다른 곳이에요. 아 망했다. 스크스 저기 있네. 뭐. 일단 저는. 하나씩 후 Zero가 들어갈게요. 지본 파밍은 못 있어. 난 지본 파밍은 뭐고 그냥 권총 맞고 있어. 유적지. 한 명 털건은 충분히 나올거에요. 두 명은 털건은 나올거에요. 와우. 아 레드존 소음기 종류물 다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SMG? 잠깐만요 나 잠깐만 잠깐만 원청? 일단 저기 저거풀 가는 입구쪽에 차고집 좀 털고 갈게요 잠깐만요 나 여기 붙었어요 올라가서 저기요 저 안죽었어야지 다 잡았어 한 마리 붙었어요 그러면 뭐야? 285 300 내 위치에서 285 300 에어드라 초록핀쯤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밴드님한테 미안해지네 밴드님한테 미안해지네 2등이에요 화이트야 어디야? 에어드라 싸우주 한 명인 것 같은데? 두 마리 두 마리에요 다음 나한테 AR이 없어 아 죽으면 겁나 슬플 것 같은데? 소음기 아 탄소 계산이 안된다 한 마리는 저희 근처에 붙었고 한 마리는 아직 에어드라 앞에 에어드라 핑 하나만 찍어줘 지금 교전중이라도 찍을 수가 없어요 저 잠깐 마이크하고 통화 좀 할게요 네 에어드랍에 있던 애가 지금 안 보여요 산 언덕이야? 산 언덕이야? 에어드라 아니요 지금 총소리 나왔는데 차 부셨다 아 집에 있어? 제 집에 붙었어요 어 차고 안에서 차 빼가요 어어 아 빼가네 네 차 빼갔어요 보금 먹었나 보다 보금 먹었나 보다 난 외롭게 혼자 강북에서 강북에서 혼자 혈구 같네 전 왜 아무도 안 봐주시죠? 야 수시 갈아있다 수시 야 나 지질 뻔했어 하하하 하하하 어 빡쳤어 이번에 AK 쓴다 어? 잠깐 소리 아 토니구만 나 나 나 저 째드 덕분에 토니건 먹었어요 800 오면 쏘버릴까요? 800일 있어요? 어 내놓으세요 뭐라고? 하하하 하하하 근데 어차피 쓸적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하하 유효사태를 원하지 않으시면은 빨리 어 네네네 예예 여기요 예예 얌전히 넘기면 뜨나 뜨나 없으시죠 지금 어 없어 없으니까 이것저것 8배 놔줘요 나 스크스 나 쓸거야 빨리 타 타 오토바이나 타 빨리 전소리말고 아니아니 두분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와 저 하하하 혼자 담아있으면서 하하하 아니 원을 보세요 원을 하하하 원이 우리가 한가운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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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뭐야? 왜이래?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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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강북 프리파밍 나 피해령을 못믿어서 하하하 아 말해ター 하 아주 staffing 하하하 이 제품을 해드pable 하하하 설마 하하하 뭐 하하하 하하하 하하 어 하하하 어.. 그런거 아니다 어.. 쏘다 뭐야? 뭐야? 이거를 헤드를 맞힌다고? 달리는 차인데? 뭐야? 핵이야? 어.. 어디서 맞힌거야? 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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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핵일 수도 있죠 우와 핵이네 핵이네 핵이지 이거는 우리도 그때도 당했잖아요 다섯 명이.. 지나가다가 다섯 명이 AK에 헤드 다다닥 맞고 죽었는데 뭐 에이맥이네 뭐 헤드야 무조건 PL형 그거 3렙 뚜껑이었는데 어.. 밴드님 그때 없었구나 AK가 3렙 뚫으려면 한 세.. 세 개 끌어야 돼 3렙 뚜껑이었는데 그냥 후드득 뚫으니 핵이었어 움직이는 것도 많이 아.. 나 저거 당해봤어요 그거 뭐야 총소리 없고 총속 빠른 핵 있죠 우선 신고 먼저 해 신고 먼저 뚜뚜뚜뚜 신고했어? 카사 세 발이 날라오고 꼬치고 죽었어 카구팔이 나 아.. 카구팔 아.. 샷건 들었더니만 카구팔 나오네 그거 point 했IS 배 윌 없어서 여유 없어서 쓰읍 아... 씨.. 어떡하지? 소염기가 있으니까 아까 카구팔 겁나 잘 맞췄었는데 2배로는 택도 없는데 털고 있다보면 오겠죠? 시가전이면 안되는데 저 여기서 아파트 쇼핑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어 M4다 하아 아 나 뭐하니? 개머리판이 밑에 있었어 짱깨 애들한테는 대그가 싸게 팔더라고 2만원 안되게 팔더라고 아 진짜요? 응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막 아 그리고 걔네는 핵으로 굴고 한대요 그 뭐야 시간이 안간대요 스팀 플레이 시간이 외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누적시간을 제로로 만드는거에요 배는 계속 되는데 핵은 계속 쓰는거죠 존나 짱 어 개머리판 어디썼지? 근데 그거 핵 일반인들이 구하려면 달마다 한 12만원인가? 전부 줘야지 어 개네 비싸네 12만원에서 15원 그만큼 힘기가 많다는거에요 이 게임이 응 나 한번 중국사이트가서 검색해봤어 바로 뜨더라구요 아 손잡이도 버렸네 이씨 자자짱이 당국은 아예 안오네 이제 나 이랬까봐 안나오나 가자 에 에 자살할까? 그냥 아 씨 괜찮네요 쟨는 나나 때문에 몇 명이 기다리는 거야 잃을까 봐 평소에 그렇게 잘 보이던 것들 하나도 안 보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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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조용하시구나 뭐라고 떠들어야 되냐 다들 어디 가신 줄 알았어 2-1동에 한 마리 아 아 아 아 아 아 가야겠다 배율 없어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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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보급이다 오 깜짝이야 아까 그 개인데 아 핵이네 AK가 뭐 이렇게 빨라 아니 AK가 반동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반동도 없었어요